2024년 폴나그룹은 차세대의 리더로 도약을 꿈꾸는 고객사들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가 되고자 고객사 동반 성장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고객들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도록 홀만한 고객과 함께 발전하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동반 성장 지원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운영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콜마에서 이런 정보를 공유해주나 비즈니스 모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고객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좋은 정보를 안겨주고 동반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노력한다는 것이 놀랐고요. 콜마에서는 단기 기준으로 뷰티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트렌드까지 분석해서 트렌드 피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색조 트렌드랑 색조 제형들 찾고 있는 중이라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콜마 피트를 받을 때마다 토리적인 부분에서 탄탄하다고 느끼고 소개해 주신 제품들도 저희 쪽에 많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 굉장히 유익했고요. 행사가 너무 잘 짜여져 있어서 콜마 행사에 자주 참석해야겠다. 이런 동반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앞으로도 출시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아이템들이 콜마와 함께하면 안정성 있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인식들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